네 자리를 비워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을게 방송 끝나면 제가 혼자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방송 끝나고 밥 먹는 게 버릇이거든요? 방송에서도 먹방을 하고 방송 끝나고 똥을 보여요 혼자 방송 끝나면 내가 뭘 안 먹으면 화를 내 방송 끝나고 또 먹으면 살치니까 오늘은 체중 감량해야지 옆에서 막 엄마 왜 밥 안 먹어 엄마 밥 시간이잖아 하면서 막 빙빙 하면서 뭐라 해요 그럼 나 화가 나 왜 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지? 방송 끝나고 가끔은 안 먹는 날이 있어야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데 무조건 먹으라고 깽깽거리면 좀 억울하잖아요 나도 참는데 좀 힘든데 그래서 한 번 싸운 적도 있어 진짜로 옆에서 밥 안 먹냐고 뭐라고 하면 진짜 화나 내 배걸이 깨대고 내 배걸이 깨대고 내 배걸이 깨대고 그만해 풍이야 아 진짜 제발 그만해 막 이렇게 안 해 안 들어 안 그러는 애인데 얘가 내 배걸이 깨대고 나 못해 내 배걸이 깨대고 내 배걸이 깨대고 노인에서 좋아해 내 배걸이 깨대고 한번性은 제 EVAC particularly 나는 애매한 날이 와 년에